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를 수강 중인 아주대학교 강병수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는 스플리터를 사용한 포컬 분리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의 목적은 스플리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쓸 수 있고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걸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음원으로부터 보컬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배워볼 거에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파이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구요 스플리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이걸 깔 수 있으면 미리 깔아 두시는게 좋아요 근데 미리 안 까셔도 이번 실습 때 할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리터 라이브러리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디저라고 되게 유명한 오디오 유틸리트 측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연구원들이 만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 이 기터브에 가면 라이브러리의 원리라던가 논문 출처라던가 사용법 API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구요 오픈소스 음원분리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돼 있냐 파이썬이에요 머신러닝 기반이니까 그리고 텐서플로우 정적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가요 라던가 이런 보컬이 있는 음원들 그거를 얘를 사용하면 보컬하고 배경악대 흔히 말하는 MR제거라고 하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악기별로도 분리가 가능해요 보컬이라던가 피아노라던가 드럼이라던가 융융할 때가 많겠죠 배경음악을 쓰고 싶을 때 보컬만 따로 떼어 버려도 되고 악기 연습하고 싶을 때 그 악기만 따로 해가지고 체보를 해도 되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얘네들 악기라던가 보컬라던가 하나를 스템이라고 표현해요 스템 모델을 여러가지를 제공하는데 보컬하고 그냥 일반적인 배경음악 제공하는 모델은 투스템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5개의 악기들이 있죠 이걸 분리한 모델은 파이브스템 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파전 지식 이걸 쓰기 전에 그래도 어느정도는 알고 해야지 좀 이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파이썬 기초식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있으시면 좋고요 콘다 가상환경에 대해 다룰 거예요 왜냐면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콘다라는 가상환경의 의존성이 약간 있고 의존성에 민감해요 그래서 가상환경을 쓰는게 거의 필수적이라서 이것도 같이 깔면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초 지식을 좀 아시는게 좋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머신러닝 기발 모델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과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거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두개 다 몰라도 돼요 왜냐면 스플리터는 얘네들을 이제 잘 이렇게 감싸가지고 알아서 쓰기 편하게 API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위에 두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 지식을 잠깐만 어렵지 않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디오 음악 우리가 이런 아이콘 같은 걸 표현할 때 이런 아이콘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오디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파형이에요 파형은 다시 말해 신호에요 신호 영어로 시그널 전작가 친구들이 많이 다루는 그 신호하고 똑같아요 학문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작가 학문에 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파장하고 진폭이 뭔지 개념만 알면 돼요 자 먼저 진폭 진폭이 뭐냐 물결의 크기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소리에서는 이 진폭을 데시벨 단위를 써요 데시벨 다들 아시죠 진폭이 크면 물결이 커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듣는 소리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몰라도 되고 이게 중요해요 주기 다른 말로 진동수라고 하는데 주기가 짧을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듣는 소리가 높아져요 짧은 주기일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늦은 주기일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헤르츠입니다 1헤르츠가 무슨 뜻이냐 1초에 한번 진동한다는 걸 의미해요 엄청 낮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사실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뭘까요 이거는 좀 고급친말로 가청 주파소라고 하는데 20에서 2만 헤르츠 보통 일반적인 성인은 이 정도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가 들을 수 있고 노화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주파소의 범위가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소리 두 개를 들려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들려 드릴 거는 131헤르츠 3옥타브 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 드릴 거는 1018헤르츠 6옥타브 미 우리가 흔히 부른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게 헤르츠의 값에 따라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3옥타브 도는 131, 렌은 몇 주파소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모든 악기별로 표현할 수 있는 주파소의 범위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여자 보컬하고 남자 보컬의 주파소가 있죠 남자는 100헤르츠에서 800헤르츠까지 낼 수 있다고 하고 이거를 환산을 하면 5옥타브 파 정도 되죠 그리고 여자는 1킬로헤르츠 다시 말해서 1000헤르츠까지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사람 목소리를 따로 떼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냐 사람 목소리 주파소자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라버리는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이죠 이건 간단한 방법이지만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 다른 악기 음까지 같이 날려버려요 당연히 소리가 이상하긴 하겠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림을 잘 보면 이제 진한 부분이 있고 또 꼬랑제의 연한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아노에서 예를 들어 3옥타브 도를 눌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뭐 3옥도의 주파수는 131헬치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소리도 131헬치겠죠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피아노하고 아까들은 그 이상한 기계음하고 똑같은 소리가 났겠죠 근데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냐 자 사람 목소리나 악기 목소리는 한 가지 주파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파수가 공명을 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3옥도를 누르면 실제로는 이 한 가지 음만 나는 게 아니라 3옥도의 하모닉스 즉 무수히 많은 배음들이 같이 섞여서 납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실제로 파형을 그려보면 저렇게 이쁘게 쌓인 곡선이 남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찌그러져 보여요 찌그러진 정도가 소리의 특색을 결정하는데 이게 사람 목소리하고 피아노 목소리하고 같은 음을 내도 다르게 들린 이유입니다 다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서 본음을 이렇게 무식하게 날려버려도 끝에 배음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식을 써가지고 분리를 해보면 목소리가 약간 멀리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바로 머신러닝이 나왔습니다 요즘 머신러닝 쓰이는 분야가 모든 곳에서 다 쓰고 있죠 오디오도 그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컬 분리하는 걸 머신러닝을 어떻게 쓰느냐 기본적인 머신러닝 원리하고 똑같아요 오디오가 이렇게 있으면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건 학습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이루어집니다 물론 아닌 모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원본 파일하고 깨끗하게 따로 녹음된 보컬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하고 배경음악을 섞인 음원 파일을 먼저 머신러닝 모델한테 던져줍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신경망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보컬만 뜯어내려고 하겠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해요 일출이 몇 퍼센트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따로 녹음된 보컬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분리하는 성능이 좋아져요 이거는 단순히 주파수만 주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뜯어내는 방법이 향상이 되겠죠 이게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린 머신러닝을 기반한 보컬 분리 원리이자 라이브러리, 스플리터 라이브러리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를 대충 설명을 했으니 써봐야겠죠 이것저것 설치해보기는 귀찮고 일단 써보고는 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저히 연구분들이 콜앱에서 돌릴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URL도 짧게 줄여 넣었으니 들어가셔서 그냥 거기 설명이 다 있는데 그거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콜앱이라는 게 참고로 뭐냐면 구글이 제공하는 일종의 서버인데 아주 잠깐만 필요할 때 공짜로 임대를 해가지고 원하는 코드를 그 위에 돌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럴듯한 GPU, 그래픽카드도 제공을 해줘서 주로 가능한 저 같은 대학생들이 머신러닝 실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보셔서 맛보기로 체험을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왜요? 저희들은 이제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이거를 써보시려면 다른 사파리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마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크롬으로 하셔야 돼요 크롬으로 안 하면 업로드를 파일을 할 때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플리터를 설치하기 전에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오른쪽에 링크 들어가셔서 저거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돼요 계속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라는 게 뭐냐면 파이썬 가산환경 패키지예요 가산환경이 뭐냐 그걸 위해서는 파이썬의 패키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파이썬인데 잘 안다 하면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돼요 파이썬의 장점은 여러 가지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패키지에 A라는 걸 설치하고 싶어요 설치를 딱 하려고 했더니 얘가 B라는 애가 필요하대요 다시 말해 디펜던시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보통 PIP를 송해가지고 설치할 때 같이 해줘요 이런 걸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B도 같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B는 또 C가 필요하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A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A, B, C가 다 필요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어떤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다른 패키지들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B라는 애가 나는 C 패키지가 더 높아도 낮아도 안 되고 1.5 버전 딱 이거여만 돼 이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C 패키지를 설치할 때 1.5 버전을 가져와서 설치하게 돼요 근데 만약 내가 나중에 A, B, C 말고 D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 D라는 패키지는 1.5가 아니라 1.3 버전을 필요로 해요 C 패키지라는 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꼬이겠죠 B라는 애는 1.5가 필요하고 D라는 애는 1.3이 필요한데 C라는 애는 하나밖에 못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A, B를 지웁니다 그러면 D라는 패키지를 쓸 수 있게 되죠 C라는 패키지 1.3을 깔면 되니까 근데 이러면 A, B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가상 환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가상 환경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콘다를 제대로 까셨다는 전제 하에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게 제대로 깔려는지 확신이 안 쓴다 라고 하면 콘다 버전을 입력해 보세요 콘다의 버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뜨면 잘 깔린 거고 만약 안 뜬다 뭐 찾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높은 확률로 환경 변수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는요 이거는 구글링 하면 답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배울 명령어는 현재 어떤 가상 환경이 내 컴퓨터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콘다 env list 이렇게 명령 이제 가상 환경들의 목록이 쫙 뜨죠 아마 처음 가신 분들은 베이스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고요 제가 만든 것들이 그럼 저희는 스플리터형으로 하나 새로 만들어 줘야겠죠 만드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ate 그리고 name을 스플리터로 전해줄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파이썬 쓸 거잖아요 스플리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니까 그래서 이 가상 환경에도 파이썬을 같이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옵션을 붙여주면 되느냐 그냥 파이썬 버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3.9버전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본으로 깔릴 거다 괜찮냐? 라고 물어봅니다 괜찮으니까 예스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다 깔렸죠 친절하게 무슨 명령을 써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자 그럼 이 스플리터라는 방금 새로 만든 가상 환경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스플리터 하면 이렇게 지금부터 스플리터는 가상 환경 안에서 전환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패키지를 깔면 그거는 이 가상 환경 안에 깔리는 거라서 이 가상 환경을 지었을 경우에는 다른 애들이 영향을 안 받아요 만약 내가 근데 만약 가상 환경을 잘못 만들었다 이 가상 환경 지우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일단 먼저 가상 환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다 디액티베이트 하면 그냥 일반 환경으로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콘다 env remove 한 다음에 지울 이름 우린 스플리터죠 스플리터 n 하고 지울 environment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워졌어요 일단 다시 확인 분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액티베이터를 시키고 자 그리고 혹시 뭐 이상한 에러 같은 거 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어떠한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된다 콘다를 쓰려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터미널에서 콘다를 쓰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가상 환경이 있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터미널 커스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좀 나오긴 하는데 기본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만약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 안에 있다 그럼 이러고 이제 명령어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 뭐 스플리터라는 가상 환경 안에 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경 설정을 미리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콘다 이닛 하고 자기 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맥일 경우에는 윈도우는 파워쉘이나 cmd 그리고 리눅스일 경우는 배시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쓰는 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노체인지라고 뜨지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뭐가 체인지 됐다고 뜰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가상 환경에 있는지 보일 겁니다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스플리터라는 새로 만든 가상 환경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플리터를 이 안에 깔아야겠죠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까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친절하게 까는 방법하고 그리고 사용 방법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오픈소스를 기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API라던가 사용법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위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키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설치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이렇게 다 나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 하고 여기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레퍼런스들도 다 했습니다 얘네들은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직접적으로 함수 메소드를 불러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걸 통해 공부하면 되겠죠 다시 설치 과정으로 돌아와서 플리터 설치를 하기 위해 맨 처음에 뭘 필요로 하느냐 콘다를 통해가지고 패키지 두 개를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콘다 인스톨 콘다 4G에서 FFMPG 이거고 이거 이 두 개를 깔아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러가 떴는데 이거는 제가 ARM 맥북을 쓰고 있어가지고 나타내는 문제인데 무시하셔도 돼요 만약 본인이 2020년 이후에 나온 맥북을 쓰고 있다 ARM M1이나 M1 프로 이런 맥북을 쓰고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까다로워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 설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거는 PIP로 스플리터를 설치해 줄 겁니다 참고로 PIP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관리자고 아까 전에는 콘다 인스톨을 했잖아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관리자가 아니라 콘다라고 콘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관리자예요 또는 콘다 가상 환경을 쓰는 환경에서는 PIP보다 콘다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스플리터를 PIP로 설치하느냐 스플리터는 콘다에서 제공을 안 해서 그래요 PIP에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IP를 통해서 까는 겁니다 설치를 해주면 잘 깔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콘다를 사용해 가지고 음원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터미널에서 직접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안에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 가지고 메소드를 직접 갖다 쓰는 방법 실제 코딩할 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먼저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분리를 해 볼게요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기탑에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디렉터리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 데모로 분리해볼 노래들을 넣어 놓을 거고요 네 얘네 두 개 들어왔죠 그럼 명령어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스플리터 세퍼리트 그리고 이름을 뭐 스타로 해줄게요 폴더 이름을 그리고 모델 이름을 이제 써주면 돼요 우리는 보컬하고 그리고 배경음악 두 가지만 분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스플리터 투스템스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겟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별부로 갈래 투점 웨이브 이제 맨 처음에 얘가 정적 모델을 다운을 받아요 완전 처음 실행을 시키면 아무 반응이 없이 되게 오랫동안 있는데 그거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얘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다운받는 거는 텐서플로 정적 모델을 얘가 열심히 받고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보컬 분리를 수행할 거예요 네 제대로 됐다고 뜨죠 그럼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머신로닝 모델 받아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린 투스템 썼으니까 투스템만 받아 줬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든 스타라는 폴더 안에 별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컬 먼저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배경음악을 들어보면 네 분리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거를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임퍼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vs코드 쓸 거고요 파이썬 이라던가 뭐 다른 어떤 아이디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만든 스플리터로 열어볼게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고요 파이썬으로 자 그 전에 저희가 콘다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썬이 지금 컴퓨터에 여러 개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에 뭐 파이참이든 vs코드는 이제 내가 어떤 파이썬을 쓸 건지 알려줘야 되겠죠 vs코드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현재 컴퓨터에 깔려는 여러 가상 환경들의 파이썬 목록이 뜨고요 저는 이 스플리터 스플리터라는 이름 보이시죠? 3.8.8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플리터라는 가상 환경 안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얘가 만들어주고요 이걸 기준으로 문법 검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해볼게요 스플리터를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객체 제왕적으로 짜볼게요 뭐 보컬만 추출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보컬만 말고 이거를 좀 악기 개수를 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기본은 두 개로 하고요 보컬하고 배경만 분리해 줄 수 있게 자 그럼 일단 맨 처음 해주는 건 세퍼레이터 다시 말해 쪼개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걸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세퍼레이터를 이제 스플리트에 세퍼레이터 아까 임포트 한 거 여기서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인자로는 뭘 해주면 되냐면 모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 터미널에서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스플리트 투 스템스 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옵션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투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는 옵션으로 3을 받으면 3 스템이 돼야 될 거고 4을 받으면 4 스템이 돼야 될 거잖아요 변수를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옵션 받은 대로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거는 파일로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해 줄 건지 세퍼레이터 안에 메소드가 다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투 파일 해주고 어디에서 갈 건지 그리고 어디로 내보낼 건지 이거를 적어주면 돼요 우리는 아까하고 다른 거 스퀘어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이번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로를 스퀘어라는 폴더 안에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분리할 파일과 그 다음에 내보낼 폴더 이 두 가지가 인자로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인자로 저희 함수에서 받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재사항할 수 있는 함수가 됐죠 그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패스는 뭘로 하냐 스퀘어로 하고 내보낼 패스는 이러면 이 폴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에러가 뜨네요 왜 에러가 뜰까요 자 뭐 좀 프리 서포트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멀티 프로세싱 관련 문제인데 스플리터는 작업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함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메인 프로세스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쫙 갈라져서 나오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재기적으로 얘네들을 실행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들이 무한돼서 증식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 줄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일단 얘는 중단시키고요 컨트롤 C로 중단시키면 돼요 자 뭘 해주면 되냐 자 임포트를 하나 더 해줄게요 멀티 프로세싱이랑 모듈에서 이건 기본 모듈이예요 프리즈 프리즈 서포트 이거를 임포트를 해 주고요 두 줄을 더 추가해 줄 겁니다 메인이면 실행해라 네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됐다고 뜹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스퀘어런 폴더가 생겼죠?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네 꽤 잘 됐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을 몇 줄로 또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함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뭘 할 거냐 우리는 방금 보컬을 파일로 내보내는 함수를 작성했잖아요 근데 파일 말고 순수한 파형 파형으로도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굳이 안 내보내고 이 안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내보내 주는 함수도 스플리터가 제공을 해요 뭐 네임은 일단 엑스트랙트 포컬 웨이브 폼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옵션만 지정해 줄 겁니다 만약 자기가 파이썬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건너뛰시고 요 위에 1, 2, 3번 주라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임패스에다가 분리할 파일 아웃패스에다가 내가 보내고 싶은 경로 이 두 개만 적으면 이제 보컬 분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좀 더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함수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던 걸로 돌아와서 웨이브 폼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다시 아까하고 똑같이 세퍼레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거인거 복붙을 할게요 얘들은 아니고 얘는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메소드를 쓸 거냐 오디오 어댑터 우리가 아까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걸 쓸 겁니다 오디오 어댑터 디폴트 로드 해주고 인자로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네 인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옵션으로 샘플레이트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념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보다 직접 찾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서 쓰는 12,000으로 하겠습니다 왜 12,000인지는 레퍼런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모델 자체가 12,000Hz의 음원들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12,000Hz일 때 제일 분리를 잘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플리터 안에 오디오 어댑터 객체 안에 이 오디오가 로드가 됐고요 그럼 이제 분리를 해야겠죠 분리를 어떻게 하냐 이 오디오 어댑터에 로드를 했을 때 얘가 뱉어내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이브 폼 하고 또 하나를 또 뱉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는 정의를 직접 찾아보면 되죠 로드라는 메소드를 쓰면 WF가 웨이브 폼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웨이브 폼하고 샘플레이트 이 두 개가 담겨있는 튜프를 또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던져준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샘플레이트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12,000으로 이미 넣어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웨이브 폼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 두 개의 인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우리가 받은 웨이브 폼을 다시 세퍼레이트한테 던져줘서 얘를 분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얘는 세퍼레이트 해서 세퍼레이트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분리한 웨이브 폼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됐어요 끝이에요 그럼 이제 이 프리딕션 안에 보컬을 분리한 결과가 담기게 됩니다 이거를 리턴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써봐야겠죠 아까 똑같은 스퀘어를 넣어주고요 옵션은 이번에는 5로 줘볼게요 5개 깎이들을 분리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배턴의 프리딕션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얘가 분리한 결과를 리절트에 담아 줄거에요 이제 어떻게 생겨놓은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디벅을 통해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vs 코드에서 파이썬을 디버깅 하려면 간단합니다 이 이 벌레 모양의 디버그 패널인데요 여기서 런 앤 디버그 눌러주고 우리는 파이썬 파일 디버그 할 거니까 파이썬 파일 눌러줍니다 그럼 알아서 얘가 다 해줘요 우리가 아까 5스템 모델 안 써봤죠 그래서 얘가 다시 다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못 걸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걸렸네요 그럼 이제 리절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딕셔너리에요 그래서 총 5개의 딕셔너리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5개 5스템 모델로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딕셔너리로 이렇게 나눠진 거에요 보컬, 피아노, 드럼, 베이스, 아더 이렇게 여기 안에 내용물은 넌파이어라 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파이썬에서 오디오를 다루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더브나 라이브로서 같은 넌파이어레이를 여기다 직접 던져 줘 가지고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보컬을 좀 더 선명하게 한다든지 저음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자른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직접 던져 가지고 다시 로드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넌파이어레이를 중간에서 넘겨준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응용하는 방법은 우긍우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ARM 맥북에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